안녕하세요. 벽산 엔지니어링 DT 이노베이션팀 원두현입니다. 벽산 엔지니어링은 플랜트, 발전, 환경, 도로, 상하수도 등 다양한 사업 분야의 수주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탑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시철도 전력 분야인 벽산 파워, 주택사업 및 건설 전문 분야인 벽산 엔터프라이즈로 3개의 계열사로 구성되어 여러 분야의 전문적 기술을 돋보이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도 다양한 사회복지와 예술 후원, 벽산 1% 나름 등 진행하고 있으며 행복기업 대상, 여과 친화기업, 사회복지상 등 수상하여 행복사회 구현을 예약하고 있습니다. 예전 사용하던 그룹에 대해 성능과 비용에 대한 불만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기존 시스템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에 대한 니즈가 있었습니다. 이에 다양한 구축 경험과 운영 경험이 있는 안정성으로 검증된 엘주플러스 그룹웨어를 선택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즉 재택근무로 갑작스럽게 전환됨에 따라 모바일, 웹,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여 재택근무 진행 시 실시간 협업이 가능하였으며 엘주플러스 사내전화, FMC를 통하여 내선전화를 모바일로 이용하여 재택근무를 진행하는 데 굉장히 용이하였습니다. 두 가지 서비스를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원격지원 서비스입니다. 외부 현장 직원이 많은 특성상 임직원을 지원할 경우 유선지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어 원격지원을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따로 전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도 전용 웹사이트에서 원격지원을 한다는 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일대다수의 원격도 가능하다고 하니 꼭 한번 도입해보고 싶은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정보 안심 서비스입니다. 캐드도면과 설계도 등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이며 암호화 같은 경우 워터마크, 캡처, 방지 등 쉽게 유출될 수 있는 부분부터 원천 차단시키는 서비스를 선택하게 되면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LG유플러스의 다양한 솔루션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